네 안녕하십니까 박곤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저 계산을 위한 계산기 세팅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페이저 표현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페이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볼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복소수를 페이저는 복소수로 표현이 되죠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는 또는 극자표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때 좀 원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용하는 계산기는 FXCASIO FX570ESPLUS라는 모델입니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몇십만원짜리 되면 추천하기 곤란한데 제가 얼마짜리인지는 기억은 못하지만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모델 많이 추천하고요 그냥 잊어버려도 크게 부담없는 가격대죠 그래서 시험용으로 사용하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모델이 저는 괜찮았던 게 뭐냐면 복소수 계산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더라 어떤 건 몇 번 막 눌러서 들어가고 그러면 힘든데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계산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저 페이저는 저기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할텐데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게 되죠 즉 이제 그 얘가 페이저라고 하는게 크기랑 위상을 갖고 있는 어떤 물리랑 성분인데 걔는 이제 복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뭐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제 극자표 형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연산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산기는 이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총 한 4가지 세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산기를 들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팅은 뭐냐면 어 이거는 뭐 일반적인 세팅인데요 내가 어떤 계산하는 값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 3 나누기 4 이렇게 하게 되면 3 나누기 4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보여지게 할 거냐 아니면 3 나누기 3 나누기 4 했을 때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표현되게 할 거냐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제가 빨간색을 제가 세팅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요런 방식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한번 세팅을 한번 맞춰볼게요 계산기 세팅을 요 계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다른 계산기를 쓰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비싸지 않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이 계산기 모델로 다른 계산기가 있다고 선치더라도요 저도 계산기 집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요 모델 수업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 정도 구입하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요렇게 세팅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버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가 요 버튼이 Shift 버튼입니다 Shift 버튼 Shift 버튼하고 이제 Setup 버튼을 써야 되는데요 두 버튼을 갖다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Setup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드나 Setup은 이 버튼을 활용하는 거고요 Shift 버튼은 이 버튼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버튼에 보면은 위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게 있고 이제 버튼에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보통 작은 글씨를 누를 때는 Shift를 누르고 눌러야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 Setup을 눌러야 돼요 Shift Setup 이렇게 Setup이 이렇게 작은 글씨예요 사실은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 Setup이 눌러지는 거죠 결국 이 Setup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아시겠죠 그래서 Shift Setup을 누르게 되면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눌러보세요 Shift Setup 누르니까 뭐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오네요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볼 것은 이 두 개죠 1번하고 2번이죠 이렇게 표시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표시할 거냐 저는 이걸로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2번으로 세팅을 한다니까요 2번으로 누르면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고 이게 세팅이 된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3 나누기 4 한번 눌러보세요 3 나누기 4는 한번 눌러보세요 0.75가 나오면 세팅이 제대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처럼 세팅 한번 해볼까요 1번처럼 Shift Setup Shift Setup을 누르죠 Shift Setup Shift 이걸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것 부터를 누른다는 얘기에요 Setup을 누르면 다시 1번부터 8번까지 나왔죠 1번을 누르면 다시 Result Format 하고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Format로 할 거냐 1번을 누르면 이게 됩니다 1번을 누르면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 나누기 4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3 나누기 4를 누르면 이런 형태로 나오죠 다시 바꾸겠습니다 Shift Setup 그리고 2번으로 하겠습니다 Shift Setup 2번 이걸로 이런 형태로요 이걸 첫 번째 저의 세팅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표시가 될 때 소수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가 소수점으로 나오는데 계산 결과가 계속 가는 경우가 있죠 6,7,3,5,2,7,5,6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끝까지 가도록 표현하면 계산기 여기 디스플레이상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보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소수점 둘째 짜리 정도까지만 표현하고 싶다 뭐 수험생 분들은 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우리는 소수점 셋째 짜리까지 계산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그러면 셋째 짜리까지 맞추면 되고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소수점 제가 이제 실용적으로는 한 소수점 둘째 짜리 정도까지밖에 저는 사용 안 합니다 보통 그러면 소수점 둘째 짜리라면 여기에 6,7,3이 되겠죠 6,7,3까지가 쓰는데 이제 밥을 보여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둘째 짜리까지만 치면은 반올림에서 보여주죠 셋째 짜리에서 반올림에서 보여주죠 그러면 6,7,4가 되겠죠 2로 세팅하는 경우는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만 한번 세팅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Shift Setup을 누릅니다 Shift Setup을 누릅니다 그러면 또 1번부터 8번까지 나오죠 거기에서 6번을 누릅니다 6번 6번 FIX Fix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FIX로 되어있죠 X로 되어있죠 6번, 6번 키를 누릅니다 6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0에서 9까지 누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누르면 돼요 여기서 2라고 누르면 되죠 2라고 누르면 소수점 둘째 짜리 셋째 짜리에서 반올림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때 숫자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복솥으로 표현될 때인데 실수부만 나오고 호수부는 또 이게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디지트가 너무 길어지면요 그래서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만 보이는 걸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2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되겠다 2, 2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나는 셋째 짜리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3을 누르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3을 누르면 바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계산이 이제 포맷이 이렇게 0.00 2를 눌렀을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대기가 되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팅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세팅은 뭐냐면 각도를 표현할 텐데 극자표 형식을 쓸 때는 크기하고 각도를 표현할 텐데 이 각도를 어떤 걸로 쓸 거냐 라디안으로 할 거냐 아니면 디그리로 할 거냐 이런 거죠 몇도 몇도 쓰는 건 디그리 표현입니다 30도 40도 이렇게 해서 디그리 2파이 4파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라디안 표시거든요 라디안에 좀 익숙하신 분은 라디안을 쓰시면 되고 디그리에 좀 익숙하신 분은 디그리를 쓰는 걸 쓰면 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디그리를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디그리로 설정하겠습니다 3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셋업을 누르면 3번을 눌러주면 그 값이 이제 디그리로 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디그리로 세팅해놓고 코사인 뭐 60도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이건 디그리 값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계산이 되겠죠 코사인 한번 60도 한번 눌러볼까요 디그리 눌렀으니까 시프트 셋업 한번 누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되죠 디그리 3번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코사인 코사인 가로가 열리죠 60 한번 쳐볼까요 60 가로 닫고 는 하면 0.5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뭐 여기가 이제 그 이렇게 라디안을 치신 분들은 60이라고 치면 안 되죠 뭐 이 3분의 파인가 6분의 파인가 이렇게 써 넣어줘야 되죠 더 힘들죠 뭐 그게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하세요 네 이걸로 일단 맞춥시다 디그리로 그 다음에 복소수를 연산을 하려면 반드시 이 모드로 들어갑니다 컴플렉스 모드 즉 복소수 모드로 컴플렉스 모드입니다 복소수 모드로 들어가죠 그러려면 일단 이 모드를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시프트 없이 누르면 모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시프트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바로 모드를 누르면 바로 이 버튼을 바로 누르면 바로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기 3개까지는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셋업을 들어갈 때는 시프트를 눌러준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모드로 들어갈 때는 이 버튼을 그냥 바로 눌러줍니다 자 바로 눌러봅니다 모드 눌러보면 여기도 8번까지 나와있죠 그 중에서 1번은 여기 1번은 그 중에서 1번은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표시되어있죠 1번은 COMP로 되어있고 2번은 이게 이제 컴플렉스를 아마 기니까 아마 줄였을 것 같아요 컴플렉스 2번이 이렇게 되어있죠 이걸 선택하잖아요 2번 컴플렉스 모드로 이걸 선택합니다 일반 계산할 때는 1번 씁니다 일반 우리가 계산할 때는 복소수 아닌 일반 수 계산하기 때는 1번 선택하면 되고요 그래서 대개 계산기를 타면 처음 세팅은 아마 1번 모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모드는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한 거고요 이 네 가지 세팅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저 즉 복소수 연산을 확인하기 위한 계산기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저랑 맞춰놔야 앞으로 계산하는 값들이 보여질 때 같은 방법으로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편할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눌러보죠 세팅이 이제 마쳤습니다 한번 눌러보죠 자 요걸 한번 눌러봅시다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눌러봅시다 3 플러스 4J 이게 복소수죠 자 이런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소수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래 실수부 이렇게 부르고 이쪽을 제2 이하를 갖다가 여기를 허수부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수를 복소수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여기 계산기 상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자 3을 먼저 누르면 되고 3 플러스 3 플러스 자 제2 4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계산기 상에서는 항상 계산기들은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4를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제2 대신에 i를 누릅니다 i i라는 버튼은 여기에 있죠 여기 있죠 요 버튼이죠 ENG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죠 ENG라고 하는 버튼 위에 조그맣게 i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i라고 쓰여 있어요 자 거기를 눌러봅니다 시프트 없이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ENG부터 그냥 바로 누릅니다 시프트를 눌러도 되지만 안 눌러도 바로 i가 눌러질 겁니다 자 이렇게 눌렀죠 여기까지 눌렀죠 그리고 는 한번 적어서 는 엔터 엔터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3.00 플러스 4.00 이렇게 나오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계산기들은 대개 뭐냐면 그 결과값을 뭘로 보여주냐면 디폴트로 뭘로 보여주냐면 상상은 뭐냐면 복소수 형태로 보여줘요 복소수 형태로 근데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싶어요 복소수 형태로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또는 뭐냐면 이런 형식으로 극좌표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극좌표 형식 요 형식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보시는 보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보고 싶을 때는 크기하고 위상이죠 크기하고 위상이죠 요걸 요렇게도 표시하고 요렇게도 왔다갔다 하죠 근데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복소수 형태로 보여주니까 아 나는 극좌표 형식으로 바로 보고 싶다 어 이거를 뭐 이거 나왔는데 3 플러스 제2 4를 갖다가 나왔는데 아 이거 극좌표 형식으로 봤는데 크기는 요거더라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 뭐 그 여기 세타는 뭐 아크 탄젠트의 뭐 3분의 4더라 이런게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이런거 하지 마세요 이거 방법은 이런정도는 알아두는건 나쁜건 아닌데 아 여러분들 그 뭐 기사시험 볼때도 다 계산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산기 사용 못하나요 예 계산기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사시험 볼때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 뭐 평상시 다 계산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연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계산기 쓰면 됩니다 저는 1 플러스 2도 계산기 씁니다 계산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연산할 수 있으면 아는거죠 계산기가 있는데 자꾸 어렵게 해 나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러면 아까 그 결과가 났는데 이 결과를 그냥 바로 극잡보 형식으로 바로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를 더 눌러보세요 자 어 쉬프트 누르고 2번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쉬프트하고 2번 여기하고 요 놈하고 요 버튼하고 요 버튼 한번 요 버튼하고 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걸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2번을 눌러보세요 위에 컴플렉스 이렇게 써있죠 쉬프트 그러면 예 1, 2, 3, 4번 하고 나오죠 1번은 뭐 이렇게 나오고 2번은 뭐 컨주 뭐 컨주게이션 이렇게 나오고 3번은 뭐 요렇게 나오죠 4번은 a plus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시겠죠 뭔지 자 이것은 요걸 극잡보 형식 요런 형식이잖아요 요거 요거 요게 극잡보 형식이잖아요 요거 3번을 누르면 되겠네요 3번을 바로 눌러보세요 3번을 누르면 바로 3번을 누르고 는을 쳐보세요 3번을 누르고 네 는을 한번 더 눌러보면 눌러보면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plus 4 는 하고 Shift 2번 누른 상태에서 3번 그 다음에 는 는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가요 요게 이 결과가 5.00 0.00 안 쓸게요 뒤에 수점이 있잖아요 5에 53.13 우리가 디그리로 설정했으니까 도입니다 5에 크기는 5고 그 다음에 그 각도는 53.13도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저는 이 방식으로 보는걸 선호합니다 왜 저는 크기하고 각도 이상을 저는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답을 얻었더라도 이걸 얻고 싶은 분들은 추가적으로 Shift 2번을 눌러서 3번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3번을 선택해주면 3번을 선택해서 그 결과를 눈을 쳐서 결과를 한번 더 쳐다보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갑을 이런데도 활용할 수 있겠죠 얘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뀌면 얼마가 될지를 알려고 할 때 그냥 바로 눌러버리면 되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극좌표로 바로 바꾸는데도 이걸 쓰면 좋겠죠 3 플러스 4의 i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3 플러스 4의 i만 눌러 놓은 상태에서 Shift 2번을 누르죠 Shift 2번을 누르고 Shift 2번을 눌렀죠 그리고 3번을 누르면 선택하면 되죠 는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53.13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누른 다음에 요거 누른 상태 그 다음에 이걸 는 바로 누르면 항상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는게 일반적이니까 한번 더 보여주겠죠 이 값을 이 값을 바로 보고 싶은게 아니고 이 값을 바로 보고 싶은게 아니고 그냥 이 값에서 그냥 복소수 형태의 값이 아니라 극좌푸 형식 값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뭘 누른다 Shift 2번을 누르면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형식을 근데 그 중에서 극좌푸 형식은 3번이죠 3번이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요게 극좌푸 형식 요거 요거 요거를 선택해주고 는을 한번 더 눌러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참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 한번 눌러봅시다 이게 극좌푸 형식이 있잖아 극좌푸 형식 자 극좌푸 형식을 넣을 때는 5에 요게 필요하죠 이건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좀 다르죠 극좌푸 형식 자 5 5를 한번 먼저 누른다 5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 표시 각도 표시는 어디있냐 요게 있습니다 요게 여기 가로에 빼기처럼 생긴 요 버튼이 있잖아요 요게 있고 여기 위에가 이게 각도 표시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은 걸 요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해줘야 맞겠죠 그래서 시프트 각도를 누릅니다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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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누르려면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얘를 눌러야 되겠죠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르면 각도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원하는 각도 53.13 눌러봅시다 53.13 여기서 눈을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계산기는 항상 이렇게 예상하면 되죠 아 얘는 항상 결과를 뭘로 보여준다고요 복소수로 보여줘요 디폴트로 그러니까 눈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3 플러스 4의 아이 이렇게 나오죠 소수점은 표시 안에서 3.16 4.16 우리가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무슨 향인지 아시겠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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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얘는 그냥 바로 복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굳이 또 복소수로 또 해주려면 Shift 2번 누르기 때문에 이거 안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게 디폴트로 얘는 그냥 그 결과를 어 저기 복소수로 보여주니까 그냥 바로 엔터 때려도 되겠죠 근데 뭐 이거 이 과정을 한번 겪는다 해도 결과는 똑같겠죠 그죠 어차피 2번이 이제 복소 Shift 2번 누른 다음에 뭐 이게 복소수를 뭐 4번인가요 뭐 그래도 될 거예요 어쨌든 얘는 복소수로 디폴트로 보여주니까 그냥 바로 누르고 엔터 치는게 낫겠다 요거 과정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편하겠네요 항상 그 결과를 갖다가 복소수로 먼저 보여준다 그럼 내가 극차표 형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 결과에서 뭐만 눌러주면 돼요 Shift 2번을 눌러줍니다 Shift 2번을 눌러주고 요 과정 요 과정 Shift 2번을 눌러주고 그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해 줍니다 3번을 선택해 주면 극차표 형식으로 바로 그 결과를 바꿔볼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뭐 나왔는데 3 플러스 J4 나왔는데 이 결과 나왔는데 어 극차표 형식으로 바꾸려면 아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크기는 3의 제곱 4의 제곱이다 요것도 계산하고 있고요 어 이거 세타 어 세타는 어떻게 구해야지 어 세타는 이렇게 아크 탄젠트 에 3분의 4더라 우리 뭐 이런거 아잖아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잖아요 J4니까 여기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여기 뭐 여기 당연히 크기는 여기 빗변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더라 뭐 요런 거잖아요 그죠 세타는 뭐 탄젠트니까 어 탄젠트 세타는 뭐 3분의 4니까 어 세타는 어 그렇지 세타는 어 아크 탄젠트 어 3분의 4더라 요런거 요런거죠 근데 요런건데 요런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계산기로 바로 이렇게 누르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 초등학교 때 한 번 정도 해보는 거 아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원리를 아는 것 정도 나쁜건 아닌데 계산기로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실전적에서는 뭐 자격증을 공부하든 뭘 하든 다 이걸로 누르면 돼요 그죠 음 굳이 이런거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예 자 이러면 됐죠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영상을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두개의 복수소를 더하는 경우로 한번 해보죠 더하는 경우 같이 한번 눌러보죠 자 3 플러스 4에 음 3 플러스 4를 누르고 그 다음에 J 대신에 이제 뒤에 I를 누른다 그죠 3 플러스 4에 I를 눌러줍니다 I는 ENG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죠 ENG 버튼을 눌렀어요 자 자 먼저 이런거 계산할 때 서로 구분을 해줄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버튼은 괄호 버튼이 있죠 괄호 버튼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연산할 때 괄호를 안치면 계산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 플러스 J 4 했는데 고박이 연산이 바로 나왔다 고박이 7 했다 그러면은 나는 원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걸 7배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3 플러스 J 4에 고박이 7 했다 그러면 요것만 7배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 계산상 확실히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쳐주는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요거 괄호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4에 ENG 버튼을 누르면 되죠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보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요 4 플러스 또 괄호 한번 열어보죠 괄호 다시 한번 열어보죠 괄호 열고 어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5에 ENG 버튼 I가 ENG 버튼이죠 괄호 닫고 는 누르면 결과가 나왔죠 얼마나 나왔죠 7 플러스 9에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소수점은 제가 빼고 부를게요 지금 00이니까 7.00 플러스 9.00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갖다 극자평식으로 나타낼 때 뭐만 해준다면 되면 된다고 이 결과를 결과를 바꿔보고 싶은데 뭐만 누르면 된다고요 시프트에 뭐예요 시프트에 시프트에 플러스는 뭐예요 2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시프트에 2번 누릅니다 시프트 누르고 난 다음에 2번 누르면 그 중에 3번이 극자평식이죠 3번 3번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3번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되죠 엔터 3번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되죠 엔터 자 엔터는 여기 있죠 는 네 는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11.4에 52.13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11.4에다가 52.13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아주 깔끔하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소수점이 막 길어지더라도 이 디스플레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요쪽 부분에서 다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좋죠 굳이 어렵게 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한번 이것도 한번 연산해 볼게요 어 이제 계산기를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뭘 이거 계산기를 쓰면 되는데 뭐 어렵게 막 엄청나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복소수로 요걸 다시 복소수로 바꿨다가 복소수끼리 또 했다가 허수부 실수부끼 더 했다가 빼고 예 그런거 이제 할 일 없어요 그런거 하지 마세요 자 계산기를 쓰십니다 계산기를 자 바로 두개를 더합니다 극좌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바로 더하면 됩니다 10 누르면 되죠 10 자 10을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각도 어떻게 해야 한다 각도는 Shift를 먼저 누른 다음에 Shift를 누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빼기 버튼이 있었죠 이렇게 빼기 버튼 위에 보면 각도 표시가 있죠 그를 누르면 각이 눌러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우리가 디그리로 설정됐으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도입니다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죠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다시 다시 앵글이죠 앵글은 어떻게 해요 앵글을 누를 때는 Shift에 마이너스 버튼이죠 Shift에 마이너스 버튼 Shift에 마이너스 버튼 요거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가 45도니까 45도 이렇게 눌렀죠 그 다음에 는 시면 뭐가 나올까요 이 결과는 디폴트로 뭐가 나옵니다 복소수 형식이 나온다겠죠 복소수 형식 는 한번 눌러볼게요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15.73 저희가 소점 둘째 짜리 밖에 세팅 안해놨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이죠 2.07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이걸 갖다가 극작표 형식으로 다시 돌려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Shift Shift 플러스 몇 번 버튼 누르라고요 번호 버튼 2번 버튼을 누릅니다 Shift2 Shift 누른 다음에 2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아 극작표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3번을 누르면 되겠죠 3번을 누르면 되겠죠 3번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되죠 15.87에 앵글이 얼마냐 7.5도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 나와있는거는 D그리로 설정되는게 5도 도라는 이야기죠 라디안이 아니고 D그리 저는 아까 라디안이 아니라 D그리로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면 되죠 내가 계산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세팅된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런 계산 요런 계산 자 그 요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런 계산 제가 그 그 병렬 합성할 때 병렬 합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합성한다 그러면 이 두개를 뭐 세개를 합성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3옴이 있고 여기가 4옴이 있고 여기가 5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합성저항은 병렬합성저항은 요렇게 구한다 아래에 토탈은 3분의 1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는거죠 더 붙더라도 상관없죠 이렇게 가면 되죠 1분의 1 이렇게 하는거죠 근데 이걸 계산기로 한번 누르려면 이렇게 누르면 좋다 자 2버튼 3에 인벌스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인벌스 여기 보면 어 요렇게 생긴 버튼이 있죠 요 인벌스 버튼이 있죠 요 버튼을 바로 누르면 탑 누른 다음에 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되죠 그럼 요게 요렇게 되죠 일단 플러스 4에 인벌스 플러스 5에 인벌스 를 누른 다음에 는 하라고 했죠 는 하고 나서 는 한번 결과가 나오죠 그걸 갖다 한번 더 뒤집어야 되죠 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언제 더 유용하냐면 여기는 이제 저항은 저항이 있을 땐 이런데 대개 이제 이게 임피던스는 어떻습니까 임피던스는 저항도 있고 뭣도 있어요 리액턴스도 있잖아 R 플러스 JX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복소수 형태죠 소식이 임피던스는 복소수 형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 플러스 J4 이런 식의 형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더 깎아 봤겠죠 그러니까 각각 눌러가지고 이 계산값을 나중에 더 하려고 그러면 더 깎아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에 누르려면 복소수 형태일 때가 더 훨씬 더 이제 이게 이제 위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돼 있죠 음 지금 예제를 한번 써보죠 예제는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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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피던스가 있다고 쳐 붙이잖아요 그죠 음 두개 임피던스가 병렬로 되어있다 여기가 3이고 J4고 여기가 4고 J5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병렬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3 플러스 J4 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4 플러스 J5 이렇게 해야 될 거에요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3 플러스 우리가 4의 I를 누르면 되죠 I에 그 다음에 인벌스 버튼을 누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아까 누른 법 배웠죠 4에 5죠 5의 I ENG 버튼이죠 ENG 버튼에 인벌스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O에 인벌스 이거 한 다음에 ENG 버튼이죠 ENG 버튼 예 그 다음에 인벌스 누르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는 하고 치면 되죠 는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예 인벌스 눌러주면 되겠죠 자 한번 같이 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요 연습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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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다고 3 플러스 4 I 에 인벌스 눌러봅니다 요렇게요 자 먼저 3 플러스 4 I 여기까지만 눌러봅니다 자 여기 우리 가로 열고 할까요 예 가로 열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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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를까요 자 가로 열고 가로 열고 3 플러스 4에 ENG 버튼 누르면 여기까지 눌러줬죠 가로 닫고 자 가로 열고 3 플러스 4에 요거 ENG 버튼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뭘 누르잖냐 요거 인벌스 버튼 요거 요거 눌러봅니다 요거 누르면 요렇게까지 표시가 되죠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다시 가로 열고 자 여기 부분 또 가로 열고 4 플러스 5에 아 여기까지 한번 눌러봅니다 4 플러스 5에 ENG 버튼 누르고 이제 가로 닫기 네 가로 닫기는 여기 있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요거 인벌스 역수죠 영수 버튼 누르면 요기까지 되어있죠 그리고 나서 는 한번 눌러보자고 는 눌러보면 어떤 값이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떤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는 누르면 인벌스 한번 누르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자 역수를 한번만 더 쳐봅니다 인벌스 는 누르면 됩니다 하고 는을 한번 더 누르면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31i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에 이렇게 누르니까 정편을 해야죠 난 이게 다시 극작병식으로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요 여기서 Shift 2번 누르면 되죠 Shift 2번 숫자 2번 누르고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고 엔터 쳐주면 되죠 그러면 32.02 플러스 아니죠 플러스가 앵글이 나오죠 104.47도 이렇게 나오죠 계산기를 잘 쓰면 복잡한 계산을 끙끙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산기로 그냥 가볍게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기를 다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다고 뭐 볼 수 있죠 아는 거니까 모르는 거에 비해서는 자 곱셈도 한번 해보죠 곱셈 가로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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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플러스 4제 여기까지 한번 타이핑해봅니다 가로열고 3 플러스 가로열고 3 플러스 4의 ENG 버튼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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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릅니다 곱하기 가로열고 다시 가로열고 가로열고 4 플러스 5의 I ENG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는 하면 되죠 6 는 하면 그죠 마이너스 8 플러스 31 I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극자평식으로요 극자평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좀 익숙해져 버리면 되죠 Shift 플러스 2번 이 예제를 몇 번 풀어보면 이 예제를 풀어보면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Shift 그 다음에 몇 번 눌러요 2번 누르면 되죠 Shift 2 를 누르면 이제 4가지 중에 선택하는데 극자평식이 3번이니까 3 는 누르면 되죠 그러면 32.02 앵글 104.104.47 이렇게 나오는거죠 됐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차분하게 해보세요 차분하게 자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한번 해보죠 요놈 요놈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지금 뭐 복소수를 곱하든 나누든 빼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여기 밑에 나와있듯이 복합적으로 돼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누르면 되요 그냥 그대로 누르면 돼 뭘 복소수대로 맞춘다던가 이걸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얘를 복소수로 맞춘 다음에 더하고 빼고 난 다음에 뭐 한다든가 그런 미친 짓 하지 말았냐 그죠 그냥 곱하면 돼 그냥 그 형식대로 요것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누르면 돼 그러니까 뭘 맞출 것도 뭐하고 계산키를 사용할 거면 그냥 바로 누르면 된다 자 10에 30도에요 이제 10에 자 앵글 앵글은 어떻게 누른다 그죠 시프트에 마이너스 버튼이 누른다 시프트에 마이너스 버튼 여기 있죠 시프트 누른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30도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요 여기 나누기가 있죠 나누기 10에 앵글은 시프트 마이너스 10에 그 다음에 45도 눌러주면 되죠 늘 누르면 나오죠 결과가 0.26에 마이너스 0.97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좀 잘못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눌러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걸로 표시할 때 시프트 2번 시프트 2번에 누르고 3번 는 그러니까 1에 마이너스 75도 이 정도 스피드면 뭐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하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요런 복합 계산도 그냥 바로 누르면 된다는 거 아 이거 옛날에 미친지 많이 했죠 이걸 아 이거 연산하려면 이걸 갖다 한 형식으로 바꿔야 되나 어찌되나 얘는 아 그럼 곱하기는 아 얘를 갖다 극잡해로 바꾸는 게 편하더라 그러면은 서로 곱하고 각도는 더하고 뭐 이런거 하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거 3 플러스 여러분들이 계산기 없이 사실분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싼 계산기 하나 들고 늘 우린 공학도라면은 저는 우스갯소리도 그런 이야기 1 플러스 2도 계산기를 눌러야 어 저는 인정한다 뭐 그런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에요 그만큼 우리는 공학도들은 계산기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3 플러스 4의 i 여기 다시 한번 누를게요 다시 한번 누를게요 자 가로열고 가로열고 3 플러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로를 꼭 쳐주는게 좋겠죠 계산이 오류가 안나기 위해서 3 플러스 내가 원하는 계산하기 위해서 확실히 나눠주는게 좋죠 4에 자신이 없으면요 가로를 꼭 잘 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 지금 가로열고 3 플러스 4i를 쳤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곱셈 눌러주면 되죠 곱해기 10 그 다음에 여기 앵글을 찍어주면 되요 앵글은 여기 Shift에 이걸 찍어주면 되죠 Shift에 이걸 찍어주면 되죠 화면상에 앵글이 나오니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45를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는 누르면 되요 는 는 누르면 나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7.07 플러스 49.5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요렇게만 한번 돌려보고 이제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2번 키를 누르면 누르면 3번을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죠 크기는 50이고 앵글의 크기는 위상은 98.13도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이번 시간에는 뭐 약간 뭐 지금 뭐 6강까지는 좀 기초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이게 또 좀 잘 안되면 뒤에 건 나가는데 이게 좀 혼선이 좀 있을까봐 미리 계산기도 이렇게 저랑 같이 세팅도 좀 같이 해보고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세팅으로 같이 해보면 계산값도 딱딱 같이 나오면 이 여러분들이 좀 혼선도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소수나 이렇게 복소수나 이게 그 극자평식을 계산할 때는 바로 이 계산기로 그냥 한 번에 누른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뭐 전개하고 빼고 더하고 뭐 바꾸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그 과정을 한 번 정도 익히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는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건 좋은데 늘 이제 무슨 뭐 그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계산기를 항상 여러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어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뭐냐면 이게 너무나 쉽게 쉽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뭐 시험장 가면 시험장 가면 시간만 뭐 걸리고 실제로 이제 하다보면 또 실수도 많이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누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어떤 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페이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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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